날레퐁 날레퐁 아이스 스톰옹 뭐야 이게 뭐야 야옹야옹 너무 귀여워 오케이 슛이다 굿 슛이다 애들아 우리 축구하고 놀자 좋아 좋아 크롱 크롱 내가 심판할게 크롱 게임 시작 야옵 공 어디갔어 간다 포비 잘했어 저기 이상한게 오고있어 어 저게 뭐지 쀘이이이 우린 축구별에서 온 달바리 형제 너희들의 축구하는 모습을 잘 봤어 정말 재미있게 하더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축구별? 좋아 같이 놀자 그냥 그냥 게임 시작이다 크롱 뽀로로 잡았다 좋았어 어때 어디 한번 뺏어보시지 어디갔어 발발이 내가 막아주마 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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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꼭 막자구 좋아 뽀로로 괜찮아 뽀로로 괜찮아 미안해 나의 실수였어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게 좋겠어 오 그래 알겠어 발발이 형제 다음에 또 같이 축구할 수 있을까 다음엔 우리가 꼭 이기고 말거야 하하하 물론이지 다음을 기대할게 잘가 다음에 또 봐 그냥 그냥 다음에 또 경기하면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발발이 형제들 정말 잘했어 아 이게 좋은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특별 훈련 특별 훈련 크랑캉 자 오늘부터 매일같이 특별 훈련을 하는거야 우리들만의 필살 슛을 만드는거지 오오 필살 슛 멋진데 눈몸일으키기 백회 하나 둘 셋 넷 한손으로 팔굽혀펴기 하나 둘 셋 넷 운동장 백박기 포로로 다친다며 괜찮아 끄떡없어 그것보다 깜짝 놀라 준비해 흐흐흐 기대할게 애들아 필살기는 단 한번밖에 쓸 수 없다는거 꼭 용심해야돼 크롱크롱 게임 시작 자 가자 크롱크롱 내가 맞겠다 야압 슛 야압 좋아 야압 공개 슛이다 슛이다 슛 꼬리 야옹야옹 슛 슛 어 너무 귀여워 이리오렴 꼬리 꼬리 선수교체 좋아 우리의 차례야 아이스 스톰 아이스 스톰 으아 이게 뭐야 너무 미끄미끌하잖아 응 움직일 수가 없어 으아 좋아 가볍게 슛 꼬리 으아 으아 고옷 슛이다 꼬리 좋아 이 배로라면 이길 수 있어 끝까지 힘내자고 뽀로로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도 실력 빨리 좀 해볼까 좋아 가자 하 으아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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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어떻게 패티 짱 으아 깜짝이야 너 누구야 어 나 패티야 난 야옹야옹 필살기 슛을 쏘면 야옹이로 변해버려 좀만 더 힘내자고 이제 곧 우리의 직구 실력으로 이 지구를 정복하는 거야 잠깐 누구냐 어둠에서 태어나 세계를 지배할 제타크로우다 감히 내 허락 없이 세계정복을 하려고 해?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축구로 시끄러워 뽀로로 저 녀석들이 세계정복을 하게 둘 순 없다 오늘만큼 힘을 납치는 게 어때? 좋아? 해보자구 자 출발해볼까? 알바리 슛 내가 꼭 맞고 말겠어 좋았어 뽀로로 이대로 끝이다 알맛 정착 무기 정착 레츠고 흑강폭 슛 이건 골받아야 돼 으아악 골인 5대4로 뽀로로팀 승리 으아악 으아악 나 그냥 친구들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보내야 돼요 고마워 오븐 거쳐 요ar